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거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지금 서부영아 따로 없네 이야 이거 또 진짜 새로운 경험이구나 동심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너무 귀여우셨어요 집단 간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취가 남겨졌네 선생님 덕분에 야 이건 진짜 의미있다 우리한테 이거는 고기를 굽는다고? 뜨거 뜨거 와 맛있다 맞네 맞네 대박이지 아니 우리 선생님이 포인트 잡아주신 비박지는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우리가 곧 자연이 됩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